수로인 던져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. 오른쪽 측면 올렸습니다. 일단 공 살아있어요. 김종석. 김종석 벗어납니다. 두 번의 좋은 기회. 하지만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. 윤용호 선수를 김태현 감독이 선발로 넣은 이유를 전반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. 네 지금 크로스슛이었습니다. 이걸 어떻게 쳤다고 봐야 될까요? 노린 걸까요? 굉장히 궁금한데요. 일단은 이 날카로운 크로스 겸 슈팅이 골대를 맞췄습니다.